네, 경제브리핑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우리 지역 경제 동향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김은우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2018년 올해도 벌써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에서 3분기 우리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와 주택 가격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28일 3, 4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작성한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호남권의 7, 8월 중 월평균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상승하면서 전분기 수준의 오른폭을 유지하였습니다. 기간 조정에 따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7, 8월 중 월평균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전분기 말월 대비 각각 0.13%, 0.01% 상승했는데요. 매매 가격은 광주 및 나주 혁신도시 일부 지역과 전남 동북권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전세 가격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지난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의 생산 동향은 어떤가요? 네, 3, 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철강은 판매 가격 상승 및 지난 분기까지 진행됐던 대규모 공장 보수가 종료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났고요. 가전은 올해 폭염을 인한 에어컨 판매 확대 등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는데요. 반면 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도서매법의 경우 벅화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요. 숙박 및 음식점 업과 순수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 수요가 많아지면서 증가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철강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자동차 신차가 출시되면서 긍정적으로 예상되지만 특유화학 쪽에서 공장 전기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고 들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땠는지 또 증가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3, 4분기 중 호남권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 정제가 미국 업체의 전기 보수 및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이 가동률 하락 등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상승했고요. 반도체는 신형 스마트폰 출시 영향으로 철강은 환경 정책 등에 따른 중국 업체의 생산 감소가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제조업 수출 전망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호남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중 수출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가 각각 41.7%, 38.9%로 가장 높았으나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수출 증가 요인으로는 수출 단가 상승, 지난해 같은 시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많은 이유로 예상됐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석유화학 정제 및 철강에서 내년에는 아이템인 조선 등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가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김은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